지금 일본의 부동산 버블 문제는 결국에는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인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경기 상황이 악화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어떤 대책을 했느냐 그리고 국민들은 어떤 투자를 했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같느냐. 많은 부분에서 상당수 비슷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이 따라간다는 거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구도 줄고 있고 경기 상황도 우리나라가 성장한 방법이 일본하고 비슷하니까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디테일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여 안에서 자기가 배워놓는다면 그 방법 안에서도 자신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때 올바른 투자가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의 부동산 상황. 지난 시간과 다르게 이번 시간에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에 대해서 짚어볼 테니까요. 거기에서 자신의 투자 시점 그리고 올바른 투자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갈게요. 일본의 경기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 일본이 세계 시장을 재패해버렸습니다. 미국을 제치고 1등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시기에 부동산 불폐 신화가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에서 미국은 불안하죠. 자기네 나라의 딸러 상황이 좋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플라자 호텔에서 플라자 합의를 해서 1년 만에 엔화 가치를 2배 상승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이 상대적으로 수출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떻게 됐느냐. 이 시기 이후에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가지 규제를 푸는데 하필이면 부동산으로 경기 부양책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이 돈을 풀었는데 그 돈으로 토지를 사고 토지를 사니까 토지가 가격이 올라가고 그 돈으로 토지가 올라간 가격으로 다시 빚을 내고 그래서 다시 그 빚으로 토지를 사고 이게 계속 순환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일본의 자산이 뻥튀기가 되죠. 그렇게 뻥튀기. 말 그대로 이 가치가 상승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이 아니라 그냥 둘려진 겁니다. 거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발전이 아닌 거품의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핵심은 뭐냐. 일본이 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올라가니까 부동산이 너무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규제 시기를 놓친 겁니다. 규제 시기를 놓쳐서 어떻게 되죠. 뒤늦게야 부동산 규제책을 넣기 시작하고 금리를 올리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순간 급격히 1989년에서부터 1990년 4월 사이에 이 모든 게 다 일어났습니다. 자, 금리는 2.5에서 6%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대출 규제 상한도 LTV가 200에서 200%에서 70%까지 낮춰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돈줄이 막히니까 추가 대한부 요청하고 그걸로 다시 부동산 매물 증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게 또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로 계속 악순환 되다 보니까 미친듯이 가격이 떨어졌죠. 자, 여기에서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떨어졌다. 결국에는 금리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최저 금리를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해왔고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어떻게 됐죠? 2020년 초반 19년 말 우리나라에서 역대 유례 없는 21년까지 부동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금리 올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지금 부동산 하락이 오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일본처럼 급격히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도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 금리만 갖고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이 조금 이런 상황이 돼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이 이런 상황에 걸리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해도 전 세계가 똑같이 일본과 같은 부동산 거품 세계 경기 거품 이런 게 터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어를 잘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일본과 어디가 다르냐를 알 수 있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은 토지 시장에서 거품이 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파트 상가 빌라에서 거품이 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일본 도쿄만 앞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이 사진을 보면 일본의 간토평야라고 해서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넓은 평야인데요. 우리나라 김제평야 가면 끝도 없이 지평성, 그 넓은 들판에 논이 펼쳐져 있는데 여기는 끝도 없이 제가 일본에 가서 한번 어학연수를 했었는데 끝도 없이 집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의 건축물을 보면 높은 건축물이 별로 없어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똑같은 상공 약 9km에서 10km 높이, 똑같은 높이에서 지금 찍은 사진을 제가 일부러 가져왔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일본의 천황이라고 자기들 천황이라고 하는 덴노가 살고 있는 황거 주변 가장 핵심이고 우리나라는 여의도 주변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들이 이렇게 큰 집이라고 해야 이런 집들이, 협소한 집들이 쭉 보이지 않을 정도로 쭉 펼쳐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금 이 지역을 살펴보기만 해도 아니, 이 밖에 나가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바깥쪽에 더 지금 이렇게 큰 아파트라든가 높은 건물들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디 들어간다는 이 높은 건물이 잘 안 들어가요. 어떻게? 지진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높은 건물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높이 짓지 못하고 낮은 건물들로 쭉 거의 보시면 어디까지냐. 위로 올라가서는 65km까지. 그다음 이 도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반경 40km 정도가 다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도시로 이어진 거 쭉 뻗은 데까지 나가봤자 인천 바닷가까지 가는 게 가장 많이 뻗어 있는데 제가 재보니까 여의도에서는 30km, 그다음에 서울역에서는 35km더라고요. 그러면 이 서울역이랑 달리 서울은 그나마 여기에 인구 밀도 활용이, 땅, 토지 활용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왜?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토지 사용률이 좋다는 거예요. 높은 건물은 그 토지의 사용률이 더 높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 버블 시기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 그 당시 무조건 부동산은 오르니까 이때 아니면 내 집 마련할 수 없다 해서 계속 바깥으로 이런 집들을 지어 나갑니다. 대략 65에서 70km까지 뻗어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우리나라는 주변에 그래도 쓸만한 땅이 남아 있기도 하고 토지 사용률이 더 높아서 그 부분에서 발전을 할 수가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 남는 땅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건물을 올려서 땅 가격을 올렸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남는 땅이 없어가지고 토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 차이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본은 무언가 다시 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주변에 땅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주변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보다 더 안쪽으로 3기 신도시가 나올 만한 땅이 있었는데 그린벨트가 그래도 큰 역할을 했죠. 일본은 이 반경 40km 밖에 남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다시 짓거나 국가에서 개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가 기업 모든 게 하기가 나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살 집도 구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파트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지 몰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새 집으로 들어가는 게 희망이지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문화가 뭐가 있냐면 일본은 중고는 싫다. 남이 살던 집에 들어가기는 싫다. 무조건 때려부숴서 다시 짓더라도 거기에다가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풍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바깥으로 바깥으로 외곽 쪽으로 집을 지어 나갔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건물이 높아져서 부동산 거품이 꼈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땅이 없어서 거품이 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은 결국 이 토지,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고 그다음 부동산의 가장 핵심은 위치인데 위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이제 부동산 거품이 무너지던 1991년 4월에서 약 규제가 있던 4월부터 약 9개월이 전해서 1992년부터 이제 거품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꺼지기 시작하는데 일본이 선택한 다시 일본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으로 한 일은 뭐냐. 토목, 건설, 건축. 일본은 사람들이 부동산 거품이 꺼졌다고 생각했고 그 시기에 또 절묘하게 일본의 생산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부동산 거품은 생산 인구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토목, 건설이면 결국 뭐죠? 과도한 건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도한 건축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쓸모없는 데다가 과도한 토목 건축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당시 1994년에 일본에서 소비된 콘크리트 양이 미국 단위 면적당 약 30배나 되는 엄청난 콘크리트가 일본에 쏟아졌습니다. 그동안에 일본 같은 경우는 건설 경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부동산 불폐 신화가 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건설 토목 쪽이 굉장히 발달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계획에 없던 다리, 필요 없는 도로, 어디 아무 데 필요 없는 것까지 무인도에다가 다리도 놓고 보면 별 이유 없이 시멘트로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솔직히 마약입니다. 국가에서 국가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딱 지피는데 GDP를 높이는 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건설 토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쏟아붓는데 문제는 뭐냐. 이 시기에 일본의 주택 보급률이 115%를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115% 이거면 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깥으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외곽으로 이 도시 안쪽에 개발이 일어나지 않고 재개발, 재건축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재개발, 재건축도 어렵거든요. 워낙에 비싸진 땅값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이 바깥쪽에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주택 보급률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것은 도시 안쪽, 편리한 곳, 서울 중심 쪽 이런 거를 원해요.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만 그러겠어요? 일본도 그랬어요. 그런데 외곽 쪽, 외곽 쪽, 외곽 쪽.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안쪽, 안쪽, 안쪽.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이렇게 과도한 공급을 하고 열심히 토목 공급을 하고 건축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데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20년, 이제는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왜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느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지금 이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눈앞에 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동시에 두 시간에 걸쳐서 이번에 대통령님이 어떤 분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님 뽑히시지만 문제는 뭐냐? 분명히 주택 공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우셔야 할 겁니다. 배우시고 공부하셔서 꼭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원래 주택가격이 떨어질 때 그 주택가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거는 경제예요. 이번에 우리 국민들께서 경제를 일으킬 대통령 잘 뽑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시대의 변화 흐름을 안 따라가는 거 바뀌는 거 싫어하는 게 일본의 문화죠. 어떻게 됩니까? 소부장에서 옛날에 기계를 콤팩트화하고 작게 만들고 그걸 모드라 해가지고 새로운 물건에 새로운 기능 적용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보면 팩스에다가 손으로 그려서 이걸 바로 보낸다 하는 이런 별 이상한 기능 같은 거 잘 만들어놓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아까 고성장 시기에는 일본이 그 당시에는 무조건 베끼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을 시기 거치면서 자기들이 이제 고착화되고 우리가 잘하고 있다, 1등이다 하는 그런 자만심 같은 순간부터 변화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국민들조차도 선거를 잘 못하죠. 우경화돼가지고 지금 보면 옛날에는 나치, 아웃, 전쟁 반대한다. 하지만 지금은 우길기 들고 나치, 신나치주의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거는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겁니다. 옛날에 하드웨어 시점에서 무조건 물건을 작게 만들고 그런 거를 막 이제 집어넣고 할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최첨단을 달리던 나라라고 하면 일본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어떻게 됐죠? 인터넷 시대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도장 문화, 그다음에 팩스로 막 이런 거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뒤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서 뭔가 좀 호텔에서 카드 결제하려고 하면 그거 카드 결제를 못해요. 뒤떨어졌어요. 소프트, 인터넷 문화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소부장 쪽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선. 지금 보면 일본 배 두 동강 났죠. 일본, 조선 망했어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 메모리 시장, 일본 거 다 잠식을 했죠. 솔직한 얘기는 우리나라가 일본 거를 다 뺏어온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하죠? 냄새 나는 건 덮어라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조작을 해요. 지금도 막 거짓말 많이 하는데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지금 발전하는 시기에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10년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 거품이 꺼지고 나서 우리나라 IMF도 터졌잖아요. 동아시아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일본 주변에 일본이 빨대 꽃던 우리나라라든가 동아시아가 무너지니까 일본도 힘들었죠. 실질적으로 보면 일본은 하늘이 돕지 않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부동산은 지진 때문에 낮은 건물들만 쭉쭉쭉쭉 만들어져 있었고 일부 국민들도 이상하게 변했고요. 그다음에 잃어버린 10년이 오고 나서 또 일어나려고 했더니 미국이 똑같이 부동산 경제 위기 터져가지고 모기지론 사태라든가 그런 게 터지니까 일본은 또다시 힘들어졌죠. 그리고 또 일어나려고 10년 지나니까 하필이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1992년부터 10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니까 1012년에 또 도우쿠 대지진이 일어났죠. 진짜 일본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뭐죠? 지금 거품이 터지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반도체 부분. 이거 1대2입니다. 바뀐 시장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고 심지어 소부장이라든가 조선 이런 분야에 지금 최근에는 자동차 분야에서도 우리가 일본의 시장을 점유율을 뺏어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본과 같은 대폭락은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솔직히 위험한 시기예요. 넘어갈 때 일본 이렇게 일본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치가, 관료, 그다음에 금융, 그리고 국민들, 언론 이런 게 다 똘똘 뭉쳐서 자기들이 한 번 고착화된 거 그거 뺏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건축을 했어요. 심지어 야쿠자까지 관련돼 있습니다. 그 땅 문제. 그런 것들이 고착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올바르게 여러분들이 대통령 뽑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일본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 제가 특별히 우리나라 앞으로 공급해야 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일본 못지않게 콘크리트를 쏟아붓게 생겨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강의를 두 번 연속하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부만 해도 83만 호 이상을 공급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이번 우리나라도 지금 거품이 꺼지기 직전인 사태인데 83만 호 엄청나게 공급하죠. 그리고 새로 뽑힐 대통령 250만 호 주택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뽑힐 대통령 누가 되셨든 250만 호 공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주택 공급률 100%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가 있는 위치에다 해야 돼요. 일본처럼 이제 밖에다 250만 호 공급하다 보면 이게 바깥쪽으로 사람들 아까 젊은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야 한다고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가 있는 위치에다가 이런 것들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분양가 상한제에 워낙에 높아진 아파트 때문에 부동산 거품은 어떻게 꺼졌느냐.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안 나오게 됐어요. 물론 수요가 없는 위치에 공급하기도 했지만 너무 높은 가격 때문에 공급을 한 것들에게서 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는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세계 경제 상황하고 고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공급 속도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는 진짜 욕먹게 생겼어요. 거품이 꺼지는 힘든 시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거 조절 안 하면 우리나라도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거품, 일본과 같은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지도자분들, 우리가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완전히 꺼져 있는데 이거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본 거품을 보고 배워야 할 점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죠? 일본과 같은 상황이 안 되려면 이런 공급을 할 때 알맞은 속도 조절과 위치 조절 이런 것들을 꼭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국민들 겁내지 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나라 국가분들, 위에서 일하는 분들한테 얘기하기도 하지만 수요가 있는 위치 찾아서 가는 것, 그다음 높지 않은 재개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 쪽으로 가시는 것 이런 것들 지금 투자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분명히 다시 일어나냐, 일어나지 못하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문제는 국가, 기업, 금융, 언론 이런 것에서만 맡기면 안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올바르게 투자하셔야 하고 부동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착한 부동산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부동산이어야지 거품이 꺼지지 않고 큰 하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청년 보금자리 주택이라든가 장기 분양 주택 들어와서 내 아파트 꺼진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건 솔직히 아파트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거지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꺼지는 시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사람 많이 오는 게 된다. 그러면 다 같이 잘 살자라는 착한 부동산 건물주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좋은 위치, 거품이 없는 시작하는 곳. 제가 3기 신도시 굉장히 좋게 얘기하는 게 그 거품이 없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개발하고 투자하고 발전시키는 곳. 꼭 그런 지역을 찾고 투자하실 때 이런 시기, 위험한 시기에는 전문가와 상담도 많이 해보시고 투자하기 전에 꼭 이런 공부를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멘